네 금요일 묵상회 시간입니다. 10년 법칙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도 적용된다. 10년 법칙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도 적용된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구성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가 자신의 그 죄악, 자신의 그 죄를 알지 못한 채 임신한 며느리 다마를 그냥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족보라는 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어떤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라 다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사람이 유다처럼 한 번 어떤 그 욕정에 붙잡혀버리면 그 인생에 바닥을 칠 때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끔찍한 삶의 연속이 된다라는 것도 보았죠. 또한 유다처럼 그렇게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고 해도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돌아오라 하시는 부르심에 핑계와 변명을 대지 않고 반응을 하여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온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서서 다시 주님의 부르신 그 약속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갈 때 그곳에서 그 약속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진정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살핀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 3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데 하나님 나라는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예용이 믿음으로 사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델이 되는 이 다말이 그렇게 보면 이제 38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유다의 이야기인데 더 크게는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다말이라는 너무도 분명한 믿음의 주인공이 거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다말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가난 연이었습니다. 다말이 자라온 가난 문화는 음란한 것이 일반화되었던 그런 세상이었고 그렇다면 다말이 바람을 피우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다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그녀가 분명히 이 아브라함 가문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가 시집을 오면서 그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들었던 이 아브라함 가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다말이 대충 그냥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저 집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까지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사를 주지 않을 때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알 정도였다라는 거죠. 물론 법적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말이 이렇게 시아버지와 몰래 관계를 갖춰도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법적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닐지 몰라도 그 사회 통념상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아무리 음란이 보편화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아버지와 무슨 며느리의 관계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하면 아주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말이라는 이방여인의 부도덕해 보이는 행동을 그게 성경이 굳이 이거를 가리지 않고 성경의 기록으로 적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의도 이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여인이라는 욕을 스스로 얻어먹을 수 있고 심하면 매장당하고 화형당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의 약속을 잇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방법은 형편없는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다말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리부가가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 장자에서에게서 내가 낳은 나의 장자인데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는 행위와 같은 그런 차원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파악해서 올라오다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라는 아들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비록 아들 둘은 죽었으나 막내 셀라라는 아이 셋째 아이가 남아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유다의 그 아들을 통해 흘러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의 흐름이 유다의 셋째 아들이 아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았던 베레스라는 아이를 통해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살고자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늘 말하지만 우리 구원의 문제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가난한 여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말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나 그 뜻을 깨달아감에 있어서 전혀 상상하기도 힘든 그냥 미신과 여기에 심취해 있던 그런 세상에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말은 이 집으로 시집으로 오면서 시아버지 유다 가문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왜 그래서 이 가족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뭘 지키려고 하는가 또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들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야 무슨 개뿔 같은 소리가 있냐 뭐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냐 그렇게 지나쳐버리지 않았고 자신은 만난 적도 없고 단지 전해 들은 것뿐이었는데 그것을 신중히 들었고 그리고 그 얘기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함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다말이 걸은 거죠. 그래서 유다도 26절에서 보면 그녀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속여서 창녀짓을 한 게 옳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유다 자신조차도 지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소홀했던 건데 그녀는 그렇게 전해들은 얘기를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법이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그러나 사실상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내놓고서라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길을 걸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옳았다라고 유다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아는데 그것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그 방법이 막 리부가나 야곱처럼 좀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좀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도 다말이 좀 더 바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속여서라도 하려고 했던 이 방법이 참 아쉬워요. 그럼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분명하게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8장 본문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읽으면 그냥 아무 이해 없이 그냥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시나리오에 따라 그냥 어떤 부른받은 연극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게 되죠. 자꾸 신비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택을 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종교생활과 이렇게 가려고 하게 되겠죠.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책임지시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정말 막장 드라마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한 예정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고 생각을 닫아버리면요. 이 사건들의 흐름 속에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냥 전능한 힘 이걸로만 그냥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말씀하고 싶은 그 핵심 그 의도 그 뜻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38장은 지금 선택받은 자들이 정말 인생 막장 같은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특혜 속에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 건 비록 다말처럼 가난한 세속의 문화에 젖어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약속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이거를 지금 분명하게 38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알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가인처럼, 이스마일처럼, 또 애서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호로 여기고 뭐 끝까지 그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될 것이다. 마태복의 19, 30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말씀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초대하셨고 그 초대에 응답하며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족했고 연약했고 베드로와 같이 가론 유다와 같이 전부 바닥을 치른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한 그 마음 자세 믿음을 보시고 비록 사람들이 실수로 다 망가뜨린 삶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다굴기 전에 부인을 해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또 다윗도 심지어 막 살인까지 하잖아요. 한 여자를 취하려고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고 그렇게 실패를 해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간 거예요. 잘못한 것은 고백하고 고치고 부르심을 따라 계속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실패 같은 삶 정말 어디에 감출 수도 없는 그 삶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지 정말 내가 망쳐도 너무 심하게 망쳤다고 해도 도저히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돌이켜 서면 그래서 내가 선 그 망가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약속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어도 여러분을 반드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름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실 것을 꼭 믿고 그 길을 따라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에덴 농산에서부터 자기 욕심대로 행해서 버린 일들로 말미암는 그 스스로 인간 스스로 도저히 되돌아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꼬아버린 인류의 역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되어 살라로 해가지고 가난한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 유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어간 건데 오히려 그 안에서 될 때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다가 세상과 섞여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때 이미 도저히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안에서 그 잘못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약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를 버리지 않는 그를 이끄시는 그를 성숙해하는 그 길로 계속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품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자신을 어느 순간에게 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도 보면요. 동생 어쨌든 요셉을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괴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쨌든 이제 이집트 뒤로 살펴가겠지만 이집트에 가서 이제 그 요셉으로 말하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요셉이 이 동생 베냐민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자기한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했나 싶어가지고서 그걸 시험해 보려고 막 그랬거든요. 이 마음이 어떤지 그때 이 동생 베냐민이 인질로 잡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되겠다.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당신 좀 될 테니까 이 아이는 좀 살려달라. 우리 아버지가 얘 때문에 지금 목숨은 부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자리까지 성장하는 걸 봐요. 처음엔 요셉을 팔아먹자고 했던 이 사람이 그런데 그리고 가난한 땅에서 그렇게 그냥 괴로움 속에 새 속에 쩌들어 살던 사람이 변화되고 뒤집어져서 그리고 이제 이 기회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를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 폐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걷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변화되는 유다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변화된 그런 성숙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끝까지 걷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만 있을 뿐이지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당에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저 지체들의 어떤 그런 보험만 받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먹고 그렇게 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모으신 셀로 함께하신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의 일을 함께 책임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걷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말씀대로 한 걸음씩 우리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걸어간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지금 가정에 있는 분들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알지만 이 아이들이 한 번 성장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로 실수하고 부모로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아이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바른 부모의 역할을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함께 약속한 것을 우리 성도로서 하나씩 차분히 지키고 그렇게 순종해 갈 때 셀 속에서 다툴 수도 있고 교회 속에서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과 약속과 사명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걷고자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겁니다. 다말에 이런 목숨건 순종의 삶을 여러분 잘 또 분별하시고 또 유다가 결국 회개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또 잘 분별하셔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새 속에 타협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유다처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터닝포인트에 회개하고 핑계치 않고 변명치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장에 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날마다 걷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에 교회당을 가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순종의 행동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체험을 통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게 체험인 거예요. 터닝만 하는 거예요. 터닝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돌아섰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보내받은 그 어두운 땅에서 빛을 들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성경을 모를 거고 그것을 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기술 하나 배우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배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지식을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함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꾸준히 배워나가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야 언젠가 전문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은 10년 법칙 얘기도 나오고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전문가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 되는 것 순식간에 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든 어떤 그 경험은 그거는 터닝 방향을 정확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원하면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펴고 읽으며 바른 가이드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오신 그 역사를 통해 배워야 돼요. 순식간에 그 모든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듯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분별해 간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야곱이나 유다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나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 그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늘 실수할 수 있고 욕심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응답하고 내가 고집하던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기꺼이 돌이키는 순종의 태도가 있으면 돼요. 다말과 같이 가난한 세속에 쩔어 살다가도 유다처럼 인생 막장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돌이키고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역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자의 삶의 터에서 다말처럼 믿음으로 정말 용기 있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내가 나를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감으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성경을 바르게 알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부지런히 살펴가야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잊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길로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